오늘 겨울이 되면 기념해 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걷고 장갑을 내다보곤 했지 혹시 밤새 천운이 내려와 있진 않을까 정말 그거 나와도 정말 나는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을 거에요 그게 아니었어 밤새 천운이 내려와 있진 않을까 그냥 모든 것들 속에 내게 그녀와 두 손을 그 모습을 훔쳐보려고 그것이 너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야 혹시 너 그것만이 얼마나 눈부싶은 깃살 하얀 손맛두고 겨울 닮은 그 눈빛도 죽음직니까 괴로운 치를 내면 그녀가 다 흥미리는 것은 저는 그 속에 내게 그녀가 다 흥미리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